네 중국어 이 친구 아이고 두번째 이것저것 또 뭐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선이라고 해야 되나 뭐 하는 거야 지금 아니 왜 우리 가족 여행을 방해하고 그래 나 다 알아 가족 아닌 거 우성이 팔려 그러잖아 좀 더 찾아보면 더 좋은 조건에 상대가 있을 텐데 뭐야? 눈썹이 왜 이래? 반드시 현행범으로 체크한 거니까 저 다른 나라야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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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성아 우리랑 이제 행복해지자꾸나 응?